삼주한테 그럼 메롱 한 번 해. 메롱. Let me break it down, let me break it down. Let me break it down, let me break it down. 김혁아, 오늘 하고 와. 잠시. 다 준비됐다. 아니, 행님 저 준비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해보자. 아, 뭐야. 다gromış. 야, 쉬우다. 너 그거 entreg講, 세원야? 야, 세원아, 세원아. 네. 들어HYBRANCE 버터 팬들 전부 행세를 몇 뵙고 원진아 이리와 이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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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막! 근데 쟤는 좀 뒤껍게 악소리를 크게 안 내는 사람들이 뭘 안 하더라고. 악소리가 아니고 크게. 그게 와. 그거를 아시죠. 아멘. 이.. 저건 악 하는 거는 목이 이미 살아 있다는 거 아닌 거야. 나는 이미.. 나는 목이 아니다. 넌 목이 살아있으니까 목이 해야 하는데. 그가 목이 살아있으니까. 폭발 안 하니까. 여러분 네 예요 MD JPB Sully ride, Baby Yeah 왜 유맨 아 사람야 나의 남자 내 핸드폰 탑 времes 북ią 저에게 그는 너의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지내려고 안을 깨워주기 찍지마 나 연기하니까 찍지마 그 다음에 카레 웨이팅 와 미쳤다 동규 요즘에 개그다운 장난 아닌데 크림소스를 먹을래 아니면 매콤한거 이런거 안맞아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많이 시키는거에요 원래 많이 시켜 구라 아니고 진짜 나이스 텀빵헨스 지기님 오늘 이거 브이로그 내가 봤을때 조회수 장난 아닐거 같아 그거 나한테 줘 뭐를 스윙을 너 진짜 정신 나왔네 아 찍지마요 그냥 진짜 지금 찍지마 그만 찍으라고 오 이도료 롤롤루와 질어 저도 칼 불고 있을 때 찍어요 찌르려고 찌릴려고 첫 끼인데 입맛이 언락냐 아 괜찮아 많이 먹어 아 돈은 진짜 돈은 잊아 칼국수 때 얘기하지 마 동규는 사주면 제일 맛있어 자기야 맛있어? 맛있어 자기야 맛있어? 응 잘 먹겠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이거 혹시 봉골라에만 먼저 해야 돼 여기 해주세요 네? 5G야? 5G 2G 케이스 3G 케이스 너무 맛있어 와 전복이 미쳤네 되는 거 같기도 해 아니 맛있다 1,2,2,3 1,2,3 1,2,3 1,2,3 1,2,3 1,2,3 자, 알겠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안내한생님과 가위바위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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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됐을까? 예스 안내한생님과 가위바위보 아아 아아 아 이거 가야 이거 뭐죠? 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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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플티야 아이씨 커플티 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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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직위도 합격 아우 응 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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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좋겠다 뭐 몰라, 깼달. 아 오늘 인사를 했다는 애가? 아니 지금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인천에 왔다 이 말이야. 현재 7시 34분. 떼아 누나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떼아 누나 왔다. 떼아 누나 왔다. 떼아 아빠랑 방송할 거야? 오이고. 누구야? 삼촌한테 1등 한 번 해줘. 삼촌한테 그럼 메롱 한 번 해. 메롱. 삼촌한테 메롱 한 번 해줘, 메롱. 메롱 한 번 해줘. 야 누나. 삼촌 좋아? 삼촌 좋아. 세아 미쳤다. 너무 귀여워. 나 같은 딸 낳아요. 나 같은 딸은 나면 안 돼. 나는. 아우 안 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 정말 좋겠네. 바쁩니다. 이게 바로 방송이에요. 아시겠어요? 배우고 있잖아. 사운드 체크. 사운드 체크 원 투 원 투. 브이로그 찍고 있어. 와 2시간. 2시간 30분 했어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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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 방송. 너무 어렵다. 오늘도 지프로에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 깔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2분. 이제 서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일. 등. 아디오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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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홋.